예! 이게 옛날에 지금 전에 다 여기 있는 거예요. 쭉 나오니까 아까처럼 내가 위기구에다 하는 거를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걸 위기다. 그럼 이거를 꼭 마우스를 반드시 클릭해가지고 여기 복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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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사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 시작을 눌러가지고 시작에서 내 사진을 들어가서 아까 이거 각행하는 날 여기다 넣었으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 전 유턴 여섯 개 오늘 9월 3일이 이제 첫 우리 컴퓨터 개강하는 날이지만 우리 8월 달 생일 몇 분이 계셨거든 우리 강호식 씨나 김용지 씨나 그리고 이제 9월 1일 날은 우리 김용욱 씨가 지금 행성에 가 있는데 김용욱 씨하고 소생이 아마 태어난 거 같아요 소생 생일은 음료구로 7월 초 아래야.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80노부터까지도 건강한 생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게 다 행복합니다. 우리 김용지 동호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훌륭한 동호님들이 생일 축하를 받으니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.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죠.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건방 동우들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나뉘춤스로 자 산빈 터트려요 명기씨 나 그래서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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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밀어야 돼 손으로 밀어 밀어 한쪽은 밀지 말고 밀어 역시 힘이 없어 밀어 밀어 오케이 오케이 자 산빈 짠 세 분을 합시다 세 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뜻에서 저 오래간만에 나오신 우리 이정구 동호가 건배사를 한번 해주세요 영광입니다 우리 동호님들을 위해서 또 건배사를 드리니 건강하시고 9988234 하십시오 네 축하가 항상 세 분의 생일을 하고 건배사도 우리 서박사 아무리 바꾸지만 건배를 하고 여기 와서 건배하는 거 건배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동영상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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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감사 바쁘다 바쁘 동영상 찍을라 건배 좀 마실라 하하하하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저 남은 금년도 모두 건강하게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저 건강에 전부들 더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도 이 시간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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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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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 보고 하고 서구장 보고 하고 사람이었으면 뭐 저래 저희도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도 며칠 저희도 자세히 성악이 저희도 다구장 청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